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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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? 초등학생 때 조금 들었는데 이 단어를 누가 만들었고 만일 세준대왕님이 만들었나요? 아니잖아요 이 단어를 왜 만들었을까요? 이 단어 때문에 혼란되고 괴로움 상처되는 말들이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을 입장을 바꿔줘 생각을 해보면 알거에요 죽을만큼 괴롭다 죽을만큼 힘들다 죽고 싶은만큼 이런 마음이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 단어 속에 진짜 우리가 아예 없어졌으면 우리 국민 우리 정체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우리 서로 협력 협찬 협찬 이 단어 때문에 이거는 따로 놀고 이거는 따로 놀고 분리 없이 분리 없이 그냥 협동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의뢰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바꿔주며 내년부터는 좋은 해가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에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य아 수상 기상캐스터